안녕하세요. 와... 178cm 나는 거다. 저거요? 저거요? 저는... 하지마 하지마. 아우요. 하자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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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. 아리와. 이谷까지가 안돼서요? 안 없이 놀려요. 불편에. 가리라. 너로와 가자 하지마 전동아 하지마 아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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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 동생이야 하지마 동생이야 아니 그리고 첫째는요 아아악 첫째는 남자이라서 좀 더 많이 까야되는데 하지마 하지마 첫째는 168정도돼요 그러게요 158인데 좀 더 펴야되는데 걱정이에요 그래서 쇼트에 보면 농구하러 가고 밤에 밤에 운동시키러 가는게 첫째 키가 크라고 저 성장판 박혀가고 있는 성장판은 좀 자루를 지키고자 루피니기 치즈 타세요 저희 첫째는 그만큼 커야 될텐데 아아악 클 수 있을까요 저희 첫째가 아직은 성장판이 다친건 아니지만 아직은 성장판이 다친건 아니지만 좀 더 펴야됩니다 걱정이요 걱정이세요 도리도리하고 힘들지되지만 굉장히 맛있게 변하죠 맛있게 드세요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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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내세요 택배 państwo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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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온다 샌드아 이리와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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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니다 차온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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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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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처음 한 요란에 흰 자랑하고 지금은 사이좋게 가고 있습니다. 진도 내 집을 향해서. 진도도 조금만 해도 기질은 있어요. 이제 당당하니 물려가면서도 불리지 않는 나름대로. 어떻게 클지는 모르겠지만 기질은 있어서 크면은 멋진 개로 성장하지 않을까. 성품이 아주 말랑말랑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아침에 왔던 길들을 다시 찾아보세요. 아침에 왔던 길들을 다시 찾아보세요. 다시 되돌아서 진도 내 집까지 해다주고 와야겠습니다. 너무 박목에서 키우다보니까 이러는 거, 주는 거. 주인이 관리 좀 했으면 쓰겠는데, 너무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까 잘 따라다니고. 아침 산책에도 지금 거의 같이 지산이랑 또 하고. 천둥이랑도 그렇게 사이가 나쁜 편은 아닌 것 같고. 처음에만, 처음에만 서로 사귀었던 모습을 비춰주고, 지금은. 아침 산책에서 저장도 꺼져요. 아침에 이쁘는 게 좋죠. 아침에 왔어요. 저는 2만봉이사면 아마 걸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천둥이도 산책을 시켜줘야 될 행편이었습니다 때문에 진도네 집까지 진도를 무사히 데려다 주는 것이 제일 찾아올 수도 있는데 도로를 건너야 되거든요 잘 건넜고 또 대다로운 길도 잘 건너 왔기 때문에 집에까지도 무사히 가는 것을 보고 되돌아오면 좋을 듯 싶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도는 한 4,5개월 5개월이나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천둥이도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처음에만 불을 낳게 서로 힘을 과시하고 있다가 진도도 볼일보러 간 것 같습니다 진도의 진도로 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극복은nehうん 너무 맛있어. 이렇게 잘 먹으면 좋은데, 잘 먹으면 좋겠어요. 잘 먹으면 좋겠어요. 일단 잘 먹으면 좋겠어요. 잘 먹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기 우측에 우사 뒤에 하얀집 있죠? 저기가 진도네 집이에요 진도가 나중에는 거의 이 동네에 아주 부안간처럼 지배하지 않을까 혓따리고 그리고 아직은 새끼니까 더 클 것이고 반칙에 터뜨릴 수 있어 조금 아까봐요 이 조금 아까봐요 다진 아까봐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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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그마한 진도도 성격은 좋은 것 같아요. 집에 오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자기 나발이 왔다고 지금 그러는 것 같아요. 자기 나발이 왔어요. 자기 나발이 왔어요. 자기 나발이 왔어요. 자기 나발을 어디서 오니까? 자기 나발이 왔어요. 자기 나발이 왔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진도 잘 크기를 바라고 가졌습니다. 멋지게 클 것 같아요. 자, 가겠습니다. 가자. 가. 가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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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진도 대다주는 이야기는 여기서 방송을 동방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네. 가겠습니다. 가겠습니다.